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것이 뭘까요 이건 천양금 2년차 실생 이에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정을 다 못 보여드리고 현재 상황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이게 천양금 엄 이에요 물론 이것도 어 가장 저렴한 거 구입했던 거라서 언제 구입했냐 하면 22년 10월 25일에 구입했네요 그런데 이때 지금 이 보이는 이 초록색 열매가 어 이거는 음 작년에 꽃 핀 거에 열매에요 23년도 지금 24년이니까 근데 어 23 이게 언제 아 22년에 구입할 때 어 빨간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꾹 찔러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싹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거든요 이게 하나 뭐 둘 셋 다섯 개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매 어 이 열매 제가 부비 부비 한 거 같진 않아요 시도는 해봤으나 그냥 어 꽃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음 저절로 된 건지 제가 부비 유비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얘들도 빨간 열매로 바뀔 거에요 그 빨간 조그만 사과 같이 보이는 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여기 화분 여기 화분 바닥 바닥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 그 싹이 어떻게 기다리다 보면 싹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싹을 어 이건 완전히 원의 상토 상토로만 거기에 옮겨 심은 거에요 그 어린 싹을 그래서 얘가 지금 실생 2년 차가 되는 거죠 23년에 태어난 24년 4년 까 2년 차 예 일단 저는 천양금 음 뭐 이랑 비슷한 게 또 산호수가 있잖아요 잎사귀 모양이 약간 더 오히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그 산호수 열매도 이렇게 빨갛게 열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 이런 어린 싹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 그냥 시에 심은 것처럼 열매를 꾹 이런 데도 집어 넣었을 뿐인데 어린 싹이 올라온 걸 이쪽으로 옮겨서 애들이 또 이거 이거 옮긴 거 자체도 언젠가 보면 23년 23년 이에요 23년도 22년에 이 빨간 열매가 예쁘게 있는 거를 23년도에 꾹 집어 넣었다가 그게 싹이 올라오니까 어 그의 가을에 다시 이렇게 원의 상토로 여기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옮겨 심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